그녀는 멈추기야 그녀는 나외를 믿고 그녀는 나를 배운 게 너무너무 좋아지겠어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녈 보고는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훔칠 자신이 없어 아리아는 괜찮아 그럼 부담 가지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네 하지만 너는 기회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너는 순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을 걸어 너는 순적이야 너는 순적이야 너는 순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바라줄게 너는 순적이야 너는 순적이야 너는 순적이야 너는 순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OK, 쉬운 일로만 서 있는 아시마 내 모습 정말 꾸지꾸지 답답해 넌 너무 있어 저기야 이 눈빛 난 걸고 내게 먼저 말거라 그럼 여자는 없어 마지막은 장난이야 이렇게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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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ICY